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챕터 20 유닛 랜드 유스 컨트롤스 앤 프로퍼티 디벨러먼트 토지 이용 통제 및 부동산 개발 개발에 타픽을 갖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통제법이 주법이죠. 그럼 어디서 나오는 법이냐고 police power of government 해서 나오는데요. police power of government is a source of authority to create regulation need to protect public health, safety, and welfare. 방금 말하면 경찰력의 공중 경찰력의 파워인데요. 이거는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규정만 되는 권한의 원천입니다. 컴퓨터 플랜은 부동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주에서, 시에서, 부동산, 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큰 계획이 있는가? 종합교회, 마스터 플랜은 이런 마스터 플랜은 변화하는 시의 요구를 예상하는데 아무날의 20년을 보고 만드는 플랜입니다. 시스템에릭 플랜은, 시스템에릭 플랜은, 시스템에릭 플랜은, 시스템에릭 플랜은, 질서 있는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랜드 유스, 하우싱니스, 무먼트 피포, 커뮤니티 페실리티, 에너지 컨설베이션 그럼 토지 이용을 어떻게 앞날에 할 것인가? 주택 수요, 사람들의 움직임, 그래서 공동시설, 에너지 보존 등 그런 것을 고려해 두고 그 시티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게 됩니다. 조닝, 이 조닝이라는 것은 그 시티의 어떤 지역은 상가, 주택, 공업단지 이런 것을 선정을 하는 플랜이죠. 조닝 Ordinance Implement the Comprehensive Plan and Regulate and Control the Use of Land and Structure 그래서 이 토지 계획은 포괄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토지 및 구조물의 사용을 규제하는 통제입니다. 그러면 이 조닝은 어떤 것, 조닝 effect such as 이 토지 조닝 법은 이런 것을 규제하게 되는데 첫 번째, Permitted Use of Each Parts of Land, Lot Size, Top of Structure, Building Height, Setbacks, Style, and Appearance of Structure, Density,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s. 조닝 Order should be conformed to All Comprehensive Plan 이랬는데 이 조닝은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하죠. 각 토지에 허가된 사용 그 땅의 사이즈, Lot Size, 집을 짓는데 어느 정도까지 미니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Building Height, 구조의 높이, Setbacks, 이런 것은 길에서 어느 정도 약간 떨어져 뒤에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Style and Appearance of Structure, 구조물의 스타일과 외향 사실 어떤 지역은 그 지역에서 2층 이상을 못 짓는다. 5층에서는 못 짓는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도시는 모든 지붕을 빨간 기화를 넣는다. 여러 가지 시의 미화를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Density는 밀도, 어느 정도의 많은 건물을 그 땅에 질 수 있냐. Protection, Natural Resources, 천연, 자원연, 보호. 그래서 이 모든 조닝의 Ordinance, 법은 그 시의 Comprehensive Plan, Master Plan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조닝 클라스피케이션, 조닝의 구분을 보면 우리가 Residential, 거주용이죠. Commercial, 사업용. Industrial Area, 산업용 지역. Agriculture Use, 노업용. 그리고 Planned Use Unit Development, East Development where land is set aside for mixed use property. 이 PUD는 우리가 Plan Unit Development라고 해서 어떤 여러 복합적인 용도로 토지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PUD란 하나의 지역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조닝 Ordinance. 아까 우리가 벌써 얘기한 거지만 다시 리뷰를 하자면 그러면 조닝 법이라는 것은 뭐냐. To meet both the growing demand for a variety of housing type and need for innovative residential and non-insidential development, municipality have to adopt an ordinance for subdivision planned residency development. 다양한 주거 유형에 대한 수요 증가와 혁신적인 주거 및 비주거 개발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자체하는 자체 세분 및 계획된 주거 개발을 위한 조인을 쳤다던데 지금 번역이 굉장히 복잡하고 잘 안됐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 하우싱을 후에 요구와 그리고 그 앞날에 그 시를 어떻게 개발해서 모든 사람마다 편하게 만들까 이걸 생각해서 많은 게 조닝 법입니다. A buffer zone이라는 것은 Some municipality used buffer zone to ease the transition from one use to another. Buffer zone이라는 것은 한국말로는 원칙지대로 하지만 buffer zone 영어로 말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시에서 어떤 큰 개발 변화를 위해서 갑자기 뭐 어떤 변화를 위해서 같이 천천히 그 이 지역을 여러 여러 이런 그 조닝 그 건물들이 같이 이용하게 만드는 것을 buffer zone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조닝 퍼미트 이 조닝 퍼미트은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건물을 짓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상가 건물에 들어갈 때 학교가 들어가든지 공장이 들어갈 땐 조닝 퍼미트를 시티 조닝 디파트먼트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얻어야 합니다. Since a compliant with joining can be monitored by requiring that property owner obtain permit before beginning any development. 이 토지 계획에 대한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부동산 소유자가 어떤 부동산을 개발 시작하기 전에 조닝 디파트먼트에서 허가를 얻도록 요구함으로써 컨트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겁니다. Permit would not be issued unless proposed development conform to permitted joining. 어떤 개발이 신청을 했는데 그걸 허용되는 것은 그 지역의 조닝 만약에 뭐 상가면 상가 뭐 인더스트리 그 조닝에 맞지 않으면 그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Well joining permit is usually required before building permit will be issued. 조닝 우리가 building permit이라는 건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을 building permit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occupancy permit, building permit 이런 것은 일단 조닝 permit과 맞아야지 그 구역 설정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Non-conforming use라는 것은 그 조닝 법과 틀리게 이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Use existed before enactment or amendment of joining ordinance 그래서 그 법이 생기기 전에 벌써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건물을 이용을 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 Non-conforming use permit을 줘 갖고 계속해서 그 조닝에 맞지 않지만 그냥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법입니다. Barriance and conditional use permit 이것은 또한 만약에 어떤 지역에 그게 원래 교회 건물이었었는데 어떤 학교가 들어가서 학교를 이용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조닝이 학교로 승인이 안 났는데 학교로 이용하기를 원하면 이 variance라는 것은 특별히 다르고 conditional 조건부상 허가 permit을 얻어야 됩니다. If the property owner wants to use a property in a way that differ to some degree from but joining would allow, the property owner may request either conditional use permit or variance. 부동산 소유자가 구역 설정이 허용되는 법 외에 다른 목적으로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조건부 사용 허가 또는 variance 요청을 신청해야 됩니다. Conditional use permit이라는 것은 Special use permit입니다. 그것은 조건부 사용 허가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내가 신청을 해야 되고 variance는 owner must demonstrate unique circumstances that make variance necessary. 이 variance, 특별하게 틀리게 이용했다는 것을 신청할 땐 소유자는 특별하게 필요로 하는 고유한 상황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가 만약에 어떤 교회 건물인데 학교로 쓰기를 원하면 그거를 심지어는 그 청문회를 주변에 있는 주택들 오너의 청문회를 열어서 그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 의원이 없나 그런 거를 청문회를 실천 열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는 주로 Sunday만 바쁘고 그러지만 학교가 들어오면 일주일 내내 트래픽이 바빠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Conditional use 신청을 할 때는 주로가 그걸 신청하고 그리고 조이닝 디파트먼트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그것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없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Building codes and certificate occupancy 건물 코드 건물 코드라는 것은 그 건물이 상가냐 아니면 인더스트리아 이런 걸 얘기하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거주하려면 이 Certification Occupancy를 받아야 됩니다. Most municipalities have enacted ordinance to specify a construction standard that must be met when repairing or elect building. These are called building codes and there is a requirement for such thing as material standard for work image, electrical wiring and fire prevention. 대부분의 지방자치제는 건물을 수리하거나 세우는 경우 충족시켜야 하는 건축 기준을 기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럼 법이 있다는 거죠. 건물을 어떻게 절여야 된다는 그들은 건물 코드라고 불리우며 재료와 기술, 전기 배선 및 화재 방지 등의 여러 요구사항을 설정해서 정확하게 그 건물이 공사가 사람들한테 이용하는데 아니면 사는데 문제가 없냐를 조사해서 제대로 주어졌으면 permit을 줍니다. permit, 허가라는 것은 property owner who wants to build structure or alter or repair and use building must obtain building permit. 미국에서는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기존 건물을 개조하거나 수리하려면 건물 소유자는 building permit, 건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물 허가를 받기 위해선 아키텍처가 그 도면을 그려서 조닝 디파트먼트에 넣어서 그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an inspector will closely examine the plan and conduct period inspection of the work to ensure that construction complies with relevant ordinance and codes. 검사가, 조닝 디파트먼트에서 시에서 나오는 검사와는 공사가 관련된 법령님 규정 법을 규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획을 면밀히 검사하고 주기적으로 공사하는데 나와서 검사를 실사합니다. Once the complete structure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says factory, building official issue or issue certificate or occupancy. 완전히 공사가 이 시의 법과 건설법에 모두 만족스럽게 했다고 확인되면 그 관리관 occupancy permit을 발급합니다. Subdivision Subdivision 굉장히 다른 범위에서 어떤 땅을 사서 어떤 땅을, 큰 땅을 사서 그거를 사실을 심지어 굉장히 큰 광범위한 땅에서 한 타운을 완전히 계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땅을 사서 집을 열 개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Subdivision입니다. Subdi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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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벨로퍼라는 단어는 어쨌든 서브 디벨로퍼랑 디벨로퍼랑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개발자는 토지를 계산해서 거기서 건물을 계산, 공사한 사람을 말합니다. Subdivision Ordinance will include Provision for Submitting and Processing proposed Services. 또한 아키텍트가 도면을 그려서 시에 넣어서 제한된 세분을 제출하고 모든 건물을 짓는 시에 마스터 프레임과 만나를 승인을 받아둡니다. Land Development Plan 이거는 이제 토지 개발 교획 Before actual subdividing can begin, the Subdivider must go through process of land planning. Plan must comply with municipality's comprehensive master plan 벌써 얘기한 거지만 실제 세분 허가 시작되기 전에 이 Developer Subdivider는 이 세 분기 또는 반드시 토지 계획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시에 넣어서 그리고 그 계획이 그 시청의 Master Plan과 같이 준수해야 되는가를 시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Subdivision Plan 이거는 이제 Subdivider를 하기 위해서 Subdivision Plan을 시에 넣어야 되는데 In plotting out a subdivision according to local planning and zone control, Subdivider determines the size as well as location of individual lots. Maximum or minimum size of lots is general-regulated local ordinance. Subdivider가 지역 계획 및 지역에 따라 세분화를 계획할 때 세 분기가 개별 롯데의 크기와 사이즈를 다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롯데의 최고 또는 최소 크기는 일반적으로 시의 규제에 맞아야 됩니다. Plant Map이라는 것은 사실 그 시에서 크게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Comprehensive Map인데요. Plant Map is a detailed map illustrating geographic boundaries of individual lots. Plant Map은 개발 lots의 지지적 경계를 보여주는 자세한 지도입니다. Subdivision density, adjoining restriction, may set the minimum lots area. 이 구역 지분의 그 어떤 밀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구역 설정 제한은 최소 구역을 설정합니다. 이 Minimum lot size를, 그러니까 집을 질 때 Minimum 여기는 얼마 크기야 된다. 왜냐하면 아니면 너무 땅에 너무 많은 집을 지으면 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Minimum lot size가 얼마라는 것을 규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Private Land Use Control 이것은 사유 토지 관리법 이랬는데 Need restriction, limitation to use of property imposed by past owners or current owners by inclusion in deed of the property. 어떤 때는 땅을 파는 사람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그 건물은 어떤 제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제한 과거 소유자나 현 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증서로 부과한 재산의 사용 제한. 그럼 여기를 보면 Restricted Covenant or Covenant Condition and Restriction. 우리가 CCR, Covenant Condition and Restriction 이라고 하는데 Private Rule Set by Developers that Establish for All Persons with Defined Subvision. 이것은 어떤 그 한 지역을 개발한 부동산 개발자가 그 지역에서, 자기가 개발한 지역을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요구하지 않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규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CR governs a type, height, size of the building, land-used architecture structure. 그것은 건물의 유형, 높이, 크기, 토지 이용, 건축, 양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도시의 미라든지 아니면 지붕을 어떤 색깔을 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동네마다의 그러한 그 어떤 그 완화한 그 계획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디벨로퍼가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계획은 시간 제한이 25년 동안 규제할 수 있으며 그것은 하는 이유는 이웃의 재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Interstate Land Sales for Disclosure Act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는 땅이 광고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다른 주의 땅을 보지도 않고 땅을 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프롤드에 땅을 토지로 만들어서 팔고 많이 그러기 때문에 그게 후에는 사기성으로 돼서 문제가 많았지만 그런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구매자가 땅을 가서 보지도 않고 토지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사기적인 마케팅 계획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이 그러한 리포트를 손님한테 줘야 됩니다. Report must disclose information Type of title being transferred 전송하는 타이틀이 어떤 소유권을 줄 것일까 Number of home currently occupied 현재 그 지역에 개발이 돼서 점령하고 있는 집은 얼마에나 Availability of Recreation Facility 그런 시설은 어떻게 되었냐 Availability of Distance to Nearly Community 가까운 사회는 지역은 거긴 뭐 어떤 게 있고 Utility Services and Charges Utility Services, 전기, 물은 다 들어오냐 Solar Condition Boundation 토지의 상태는 어떤가 사실 많은 토지 개발자들이 그 막막한 사막이나 아니면 뭐 플로리다의 늪지대를 여기는 남날에 굉장히 이제 지금 더 5년 동안 번화할 도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을 뿔려서 사기 행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땅이 넓고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안 가보고도 투자하는 사람들 외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Exemption of IL 아까 말한 Interstate Savings for Disgrows에서 면제 되는 것은 누구냐 Subdivision Consisting fewer than 25 lot 25개 미만의 lot를 팔 때 Not Sale For Sale Solely For Developer 부동산 개발자에게 팔 때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자는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가 필요 없다고 가상하는 거죠. 오케이 이걸로서 Chapter 20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